정말 미친 칼취같아 이 시기에 칼취가 막 나오고 좀 작다 와 춥긴 춥다 차안에 물이 꽁꽁 얼었다 거제도가 이렇게 추워도 되는 거야 오늘도 선옥하면 만석인 거겠네 뭐 거제도 어디 가도 오늘은 만석일 거야 쭉 들어갑시다 자 여기는 지세포방파제 아따 덩대 끝까지 와봤다 이제 입주에 들어옵니까 입주에 와요 자 한 8시 정도 돼야 입주에 들어오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까지 좀 나오는가 봐요 자 표층에는 조금 작고 아 그래도 한 8m 그 정도 내려가면 시알이 조금 굵고 근데 입질은 확 떨어지고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 맞은편에 있는 지심도 앞에 배가 없네 와 진짜 지심도를 한번 더 가야 되는데 정말 더 갈 엄두가 안 난다 뭐 밤만 되면 저 앞에다가 배다 놔놓고 눈뽕 시켜가지고 오바이트 나게 만들고 아 참 그 배도 오늘은 저 밑에 내려가는 모양이네 자 오늘 살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지세포방파제 사람 많다 가득하다 가득해 자 잠깐만 촬영해봅시다 채비는 항상 쓰던거 위에 4mm 케미 이거는 나일론 6호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 미끼는 등심 카레용 요거 조금 잘라가지고 저는 뭐 훅이 좀 큰거 그리고 요거는 좀 잘랐어요 앞대가리 보면 아시겠지만 좀 잘랐습니다 저게 해야 되는 시끄러함 자 요렇게 해서 해봅시다 그렇지 아 또 요거는 씨알 쫓아 있는 것 같다 우와 붙이네 오이구야 조금 낫다 오이구 조금 낫다 아 이야 한 8시부터 올라오네 아 아 이것도 버틴다 이야 5마리 으악 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 아따 싹둑 좀 작다 털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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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꼬랑지 잘라 못해 털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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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봅시다 꼬리 없어도 잘나오네 개체수가 많은갑다 우와아 재미난거다 오늘 영상찍다가 자꾸 떨군다 꼬리 없이 콩이다 콩 완전 콩이다 완전 콩 카톡 계속 온다 아이고 한마리만 더 자고 갑시다 꼬랑지 없는거로 잘했네 하하하 자 이제 뭐 칼치는 끝난거 같고 이제 놓고만해야지 추버가 뭐하겠다 춥다 추버 지금부터 잘나올시간인데 너무 추버가 뭐하겠다 도망갑시다 일로 자 차라리 좀 괜찮은것들은 좀 괜찮놨는데 좀 괜찮은게 안비네 꼭 볼락하면 그래 아 요거 괜찮네 아 요거는 차라리 좋다 자 딱 요만큼 잡고 갑시다 카톡 좀 그만 보내라 하루 종일 카톡 오 그래도 좀 된대 한 절대 마리 되는 것데 오 한 20마리 되나? 20마리는 안되겠다 자 요거 손질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전날도 한 요정도 잡고 왔는데 다음엔 한 40마리는 될거겠네 이틀치 합치면 나가라 임마 야 임빨이 참 빠질 수 있어 약 14마리 되나? 오림 흐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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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수 오징어 으읍 아 아 으 으 으 으 으